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정입니다 제가 쉬는 날 무엇을 하면 좋을까 싶어서 캔들 만들기를 준비해봤어요 언박싱부터 해볼게요 가장 설레는 저는 설명서가 있고요 뭐가 많아요? 심지 컵 꽃 말린거 이게 그런가봐요 촛 농 이래야 되나 이건 오일인가봐요 이거는 신문지로 싸져있는걸 봤을때는 제가 봤을때는 그런거 같아요 유리 유리컵 마침 제가 쓰고있는 형초를 다 쓰기도 해가지고 직접 만들어보고 싶기도 해가지고 주문을 해봤어요 종이컵으로 간단하게 간편하게 만들기가 하고 중량냄비로 완벽하게 만들기가 있어요 저는 그러면은 종이컵으로 간편하게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얘를 도대체 뭐라 해야될까 왁스라 하네요 왁스 소위 왁스 종이컵의 단어래요 아무 냄새도 안 나요 얼핏 보기에는 약간 화이트 초콜릿 같은데 200g? 얘가 200g이겠죠? 이게 170g인데 전자레인지에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에서 1분정도 돌리고 오래요 뚜둥 돌리고 왔어요 돌리고 왔는데 안 녹은 거 같은데 적으면 캔들처럼 액체가 됐어요 액체 덜 녹은 거 같은데 대박 대박 완전히 다 넣어가지고 이게 생이 변했어요 여기 보세요 신기하다 신기하다 오일을 넣으라고 되어있는데 우선 오일 향기를 한번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임바질 만다린이라 써져있어요 오! 이거 딱 그 향이에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조말론 그 쇼핑백에 이거 뿌려주잖아요 이렇게 음 딱 그 냄새요 라임바질 만다린 냄새 근데 이 오일을 얼마나 넣어야 될까요? 다 넣으면 또 안되잖아요 그쵸? 분명히 저같이 오일을 얼마나 넣어야 이렇게 좋을지 검색하는 분이 있으실 거란 말이죠 9% 정도의 비율로 넣어준다 9%가 정확히 어떤 비율이지? 얼마나 모르는 거냐 우선 저희 월요노머가 7명이니까 7방울을 하나 둘 셋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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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한번 쉐킥 쉐킥 해보겠습니다 오! 3번을 더 추가해보겠습니다 아 제가 항상 아쉬웠던 게 있었어요 그 웜으로 캔들을 켜면은 항상 향이 너무 약해가지고 아쉬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많이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야앗! 몇 번 넣었는지 넣어주세요 다 먹으러 조금만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마지막 10번 진짜 마지막 10번으로 해놓고 진짜 마지막 10번으로 해놓고 완벽해요 진짜 딱 10번만 진짜 마지막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열 열 여덟 여덟 오케이 오케이 진짜 마지막 이 정도면 됐어 근데 사실 똑같은 거 같아 뒷장면 바로바로 이제 얘를 끝쪽에 왁스를 조금 묻혀서 정 가운데다가 안 된대요 오! 붙었어요 대박의 시간이 왔습니다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꽃들로 장식을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아시죠? 모든 핸드메이드의 마지막 장식은 100호 이거 꽃은 건조되어 있어요 다른 분들이 만든 거에 참고를 좀 해볼게요 아 한쪽에다 해야 이 부분 가라앉고 있어 가라앉고 있어 아니야 이 정도면 충분해 아들 아들 촥 촥 촥 오! 완전 좋아 지금 성공적 올리온 오브 스티커를 붙이면 좋겠지만 습소에 스티커가 없는 관계로 완전 대박 그리고 따란 유정이의 캔들 만들기 대성공 따라라라따 아 이거 안 돼 이거 90년대 사람들이 약간 뭐 소개할 때 내놓은 소리 뭐 어떻게 씁니까 저 90년대 사람인데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자 원래 이게 꽃잎이 4개밖에 없었는데 하나를 제가 뜯어서 이렇게 데코를 했습니다 나중에 숙소에 있는 워머를 워머를 켜보고 후기를 꼭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향 오일 한가지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오일을 믹스해서 다양하게 향기를 만들면 더 좋을 것 같고 저는 아주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재밌었어요 한번 만들어보니까 재구매할 의사가 있는 것 같아요 꼭 광고하는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제가 휴가 때 저는 1호고 숙소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정도 다 굳은 것 같아요 이제 유정이의 캔들 만들기 끝 뿅 안녕